구독과 좋아요! 화음 화음. 인사 화음 알죠? 오 쉽지 않은데? 네. 안녕하세요. 자, 해볼게요. 바라보! 네. 인정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레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스트레이키드 콘텐츠 참 많잖아요? 아 많죠? 참 많죠? 그중에 우리 스테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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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콘텐츠가 딱 있어요. 아 뭐죠? 나이스! 그게 그 이제 우리 수록곡 중 하나를 오 기억만 왔어 또 뭐 있었지? 현 무시해 오늘 아 거기까지인 거 같아 아니 너희는 뭐라 했어? 못 들었잖아 아 맞나요? 무시 없이 괜찮아 했잖아 귀여워 그래서 저희끼리 먼저 이렇게 좀 상의를 해보고 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뭐 감동이 하고 약간 이런 걸 좀 정하다가 상의 말고 하의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무시 안 해주셔서 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리노스 네 네 네 신기해 어 그래? 그래서 일단 대화의 흐름이 정말 그러네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저희가 우스테이크의 3버전으로 보여드릴 곡은 곡은 하나 둘 셋 이행입니다 친구가 펜스메이커라고 했는데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아니 Gaming 어 이 녀석 이녀석이 포olds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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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ing 비교 조금... 미안합니다. 무시야 무시야, 무시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코스 되게 잘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은... 네. 기호 1번 이민호 시작하겠습니다. 네, 춤... 춤... 어... 춤으로 하셨다고 했죠? 춤으로 하셨습니다. 네. 아, 이거 이렇게 찍어야지. 이거 새로 맞지? 오디션 새로로 찍어오래? 아닌가? 오디션 꽤 이렇게 찍지 않아? 그렇지, 미안.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떤 춤 준비하셨나요? 어, 저는 몰라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5, 6, 7, 4, 5, 6, 7... 뭐 하는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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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진짜 그때 했던 거 그거야? 아, 가슈, 가슈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아티스트 당장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레츠고! 그러면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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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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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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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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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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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aikaOOK 괜찮네. 네. 야, 한 명씩 오늘. 이번에 기호 0 인원 방찬! 기호 2번 방찬! 안녕하세요. 네, 그거 그 옛날에 기타 쳤던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봤고요. 네, 잘 봤고요. 자, 이제플릭스 나오세요. 네 네, 다음 3반. 플 board! 네. 뭐 준비했어요? 저요. 네. 그냥 완전 킹테리게 좋지 않나요? 저는요 저는요 비트, 박싱 오, 오케이, 렛츠고 원, 투, 쓰리, 포 네, 이걸 같이 아, 잘했습니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냥 얘기하는 거 막 그냥 일상 얘기하고 있어, 일상 얘기 난 그림 닦게 얘기해봐 웃으면서 약간 얘기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레디 고, 라이브 형, 담판 할래?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담판 할래? 아니 아니야, 담판 할래 야, 기? 야, 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기만 말하면 돼 나랑 승민이랑 준비한 게 있어 아, 준비한 게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댓글 읽고 있는데 네 스테이, 금손 스테이가 편집하면 재밌겠다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편집해 뭔가 스테이가 편집해져도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했지 맞아요 버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린도 편집하고 스테이도 편집하고 이거 재밌구먼 스테이 컴퓨테이션이에요 누가 저 제일 잘 편집하는지 오케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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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일단 저희는 소스는 많이 받아놓을 테니까 오케이, 많이 해주세요 잠깐만요 어 잘 챙겨 그냥 됐다 오케이 이거 앵글 괜찮나 지금? 이거 앵글 괜찮나 지금? 아, 맞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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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줌나 앞에 줄게 내 줌나 앞에 줄게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아 너 이따 속도가서 얘기 좀 하면 되지 아, 이게 무서운 거야 자, 갑니다 오케이 잘 들게요 오 저 이 까지 그 점이 아 아 네, 들어 뭐? 뭐? 뭐라고 인서트할게요 인서트할게요 귀여운 고양이 있어요 귀여운 냥이다, 냥냥 오케이, 썸네일도 땄다 쉐이크가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쉐이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쉐이킷 신메뉴